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 오늘 있을 이 행사에서 사랑과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정하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불꽃봐 자 불타오르는 자 불을 보면서 다같이 복 받으세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껴안아 주면서 복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